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아침은 특별하죠? 특별해도 보통 특별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아침인지 저녁인지 제대로 분간도 못한 채 알람 소리에 맞춰 억지로 일어나 아침밥은커녕 얼굴에 물만 묻히고 나오기도 빠듯한 것이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갈 길이 좋은 뭡니까? 하지만 중장년에 이르러서까지 하루를 여는 아침을 그렇게 정신없이 맞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중장년 이후 우리들 인생의 최고점인 전성기가 오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다가올 중장년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만끽하고 구가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할 테고 준비를 알차게 일어나가는 매일매일을 여는 것이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잡치면 온종일 풀리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듯이 아침을 제대로 열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으로 가는 아침, 성공을 불러들이는 아침을 만드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고 동의하시겠지만 중장년 이후 우리가 성공을 말할 때는 그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공이라 함은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이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 차고 가족은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서 하루하루 충만하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점 그래야 진짜 전성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의 주제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아침 습관 그 첫 번째 잠자리를 정리하라 한국에서도 3년 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 12가지 인생 법칙에도 여섯 번째 인생 법칙으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고 했듯이 오늘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닥부터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바닥부터 다시 재정리해 가는 거죠.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의미는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다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로 발전하죠. 잠자리를 정돈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호텔방 수준으로 그렇게 멋지게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자는 잠자리의 정돈 목표는 그저 시각적으로 깔끔하면 됩니다. 흐트러진 침대 시트나 이불 담요를 보기 좋게 쫙 펼쳐놓고 베개나 쿠션 등을 머리맡에 반듯하게 놓으면 잠자리 정리는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나 이불자리 주변에 지난 밤 잠들기 전에 사용한 컵이나 접시가 있다면 방을 나설 때 함께 가지고 나오면 되고 또 나올 때 창을 열어 신선한 아침 공기로 환기를 하면 잠자리 정리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거 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길어야 3분 이내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길어지면 며칠 하다가 귀찮아서 말게 될 테니까 잠자리 정리하는데 3분 이상 시간을 써도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성공을 부르는 아침 습관 두 번째 명상하라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쓴 작가는 책에서 말하기를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거인이란 뜻의 타이탄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을 하나하나 인터뷰해서 그들의 지혜를 모아 정리한 책이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인데 작가가 만난 타이탄들의 80% 이상이 매일 아침 어떤 식으로든 마음 챙김을 위해 수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룬 타이탄들은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명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막 깨어난 아침에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루 전체를 놓고 볼 때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막 깨어난 그 시간이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깨어난 아침 시간에 명상을 하면 생각에 사로잡혀 휘둘리는 대신 자신과 한 걸음 떨어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목격자의 관점으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사회생활은 치열해서 전쟁토로 많이 비유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머리 위로 총탄이 날아드는 최전선 참호 속에서 웅크리고 전투를 벌이는 것인데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로 꾸준한 명상을 한다면 우리는 총알이 비팔치는 참호를 빠져나와 언덕 꼭대기에 서서 전장 전체를 쫙 내려다보는 지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방, 팔방에서 총알이 날아드는 참호 속에 갇혀있지 않고 내 인생의 결정권을 진 지휘관이 되어서 전장 전체의 지도를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참호 속에 서 있는 전투원이 아니라 언덕 위에 있는 지휘관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고 때로는 아침 명상 때 하는 깊은 심호흡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사람 목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두 손을 아랫배 근처에 모으고 앉아서 좌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명상을 하는 방법은 아주 부지기수로 널려 있어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요. 흩어지고 산만한 마음을 추스려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그 명상의 목표만 잊지 않고 있다면 많은 명상법 중에 자신에게 맞는 하나를 골라 그냥 꾸준하게 하면 될 일입니다. 뭐든 시작하면 그 첫날부터 잘할 수는 없는 일이죠. 명상을 하는 그 첫날부터 생각이 막 수습이 되고 자기가 보이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잘해낼 수가 없어요. 아마도 며칠 동안은 눈을 감고 있어도 딴 생각이 더 모락모락 피어오르기도 하고 졸피기도 하고 이거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하는 생각도 들 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출가해서 6, 7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뭐 눈 감자마자 하루아침에 막 다 명상이 되면 다 명상가가 됐지 뭐 순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불과 며칠만 막 깨어난 아침에 그 10분, 20분을 활용해서 명상을 하면 산만한 생각들도 수습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명상의 그 목표가 높은 단계의 깨달음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우리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며칠만 버티면 다 이건 할 수 있는 쉬운 명상입니다. 저는 복잡하게 엉키고 흐트러진 마음을 수습하기 위해서 108배를 합니다. 제가 찾은 명상법이에요. 아주 저한테 딱 맞아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하루빨리 찾아 매일 아침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부르는 아침 습관 세 번째 온몸의 신경계를 깨우는 동작을 반복하라. 명상이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것이라면 이번 습관은 1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잠들었던 신경계 전체를 깨울 수 있는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새로운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찬물로 샤워를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분은 팔굽혀펴기를 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의식 같은 것이 있는데요.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맨 처음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요가에서 나오는 전사 2번 자세를 이용한 스트레칭을 해서 고관절을 풀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 자세를 가지고 고관절을 풀기도 하면서 아침에는 잠들었던 신경계를 깨우고 밤에는 온몸에 스며든 그 긴장들을 이 자세로 풀어냅니다. 이것을 몇 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해서 출퇴근길 그리고 산책할 때 느꼈던 고관절 통증도 아주 싹 없앴습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퍽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그 습관이 쌓여서 인생이 변하는 것은 바로 양적 변화가 쌓여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 원리와도 같습니다. 어느 한순간 인생이 바뀐 것 같지만 그것은 착시현상일 뿐이고 그 이전에 변화를 불러오는 좋은 습관들이 바탕에 수북히 쌓여있는 겁니다. 아침 잠자리를 정리하고 십여분간 명상을 하고 1분간 내 몸의 신경계를 깨우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냐 그렇게 의심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라봐야 고작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저걸 해서 인생이 바뀌겠어? 성공하겠어? 그렇게 의심하기보다는 까짓 거 하루에 15분 믿져도 본전이다 그런 마음으로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 세 가지 아침을 하루를 멋지게 열어제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성기를 불러드리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